자 우와! 근육 짱짱발디! 근육 짱짱발디다! 우와! 근육 짱... 우와! 으아! 신나는 라이브게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임파파가 파랑이로 살인자가 나오는 엘리베이터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살인자가 나온다는 엘리베이터 자 어디로 어디로 가볼까요? 어! 저기로 갔나 친구들 오! 무서운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데 오! 나도 가자 같이 가자 친구들 같이 가 깜깜해 깜깜해 자 바로 도착 우와! 여기! 오! 피에로! 피에로 친구! 오! 깜짝이야! 어디갔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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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방 없었는데? 자 어떤 어떤 살인자들이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오! 열렸다! 가보자 그냥 방이 아니라 방 방 방 어? 어린이방 어! 피기 피기가 있네요 오! 불꺼졌어! 잠깐만 이 친구들이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오! 저기다! 곰! 곰곰! 곰이야 곰! 곰! 와! 곰돌이... 아 이거 뭐야? 피기잖아? 아우! 돼지가 생긴 피기 피기가 쫓아온다! 우우우우우! ausoo 對 skat oooow 구우우우우우우우우우!" Uuuu우우우우우우우 됐어. 자, 여름이가 다가오고 있죠. 이런 엘리베이터 타면. 오하니 오고 막 그러면서. 오, 깜빡깜빡이지, 깜빡깜빡이지. 드디어 도착했나봐. 야, 이 공포의 엘리베이터 굉장히 느리다. 살인자들이 지금 섭외가 잘 안 되나? 살인자들 섭외가 잘 안 되나봐요, 지금. 오, 열렸다. 가볼까나? 오, 뭐지? 라이트를 비추자. 오, 잠깐만. 오, 벽이야, 벽. 아무것도 없어. 아, 이리로 갈까? 오, 넘어왔어. 오. 소일 그, 저기다. 오, 아아! 햇빅하, 한번 aligned THURG차 아이디어 어, 환경 1번만 назад 죽어버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서워 죽을 뻔 했지. 자, 오, 여기는 무슨 공장 같은데요. 공장으로 한번 들어가봤나? 저, 대피해, 대피해, 뭐 빨간 파도 하고 있어. 오, 저? 오. 뭐야, 저기, 저기? 저키다! 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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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 나나 나네. 저키 절로 뛰어간다. 이번 엘리베이터는 저키가 나온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신을 만나 지. 이 시대에 마스크 귀신이 제일 무섭죠? 점프 맵인데여 여긴 점프맵. 요요. 점프. 점프. 점프 해서 건너가면 되겠구여. 아 아 쏘니기 나 손이기 미뤄서 더 미뤄 밀고 있어 어 미뤄 아 아 아 잠깐만 아 소리가 소이기 나를 쫓아오고 아 나도 하고 또 소이 5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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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니가 돼 죽임을 당했고 빼냈어 와 자 다음 맵으로 전화 볼까 어떤 귀신 나올까 어이 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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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십니다 아 까부잡자 부자 부자 하니까 5 여기는은 농장 같은데요 5 조회 그렇게 오 어 카투 캐 가득 개어 구성 같은 게 짓 아었어요 엄청 커다란 카트 게 나 여기 있으면 못 알아보겠지 날 잡아봐야 다 오 오오 오오 오 오오 오 오 오오 오 오오오 아이 팔 이 왜 이렇게 거에요 아 나 내 농대기 쳤다 오 발이 엄청 길어 와 안돼 어우 못하셨어 클날뻔 했는데 역시 탈출을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툰캔시였고 굉장히 여러가지 다양한 캐릭터가 나와 보는데요 이 친구가 제일 무서워 어 눈이 없어 마스크 귀신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열립니다 이번엔 어떤 귀신이 나올지 만나고 싶어 마인크래프트 귀신이다 총을 들었나? 오 마이 갓 화살 한 번 받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 발의 화살을 한 번에 쏘네요 와 나도 저런 화살 가지고 싶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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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오 피기 되지 킬러 오 이번엔 여기 나오는 건 전광판 전광판 처럼 핑크대지가 킬러라 킬러라고 나오네요 핑크대지 핑크대지를 조심하자 저거를 잡아서 통닭구이를 해 먹으면 오 아닌데 피기 피기네 피기 오 피기 피기 도망가자 피기네 피기한테 도망치면서 오 저 친구 저기 있네 피기가 피기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어 정말?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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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지 마세요 도망갈 거에요 따라오지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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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어픽 이어 다음 맵에서 어디가 킬러로 자 어 야 이 아 아 아는 발디가 나온다 와요 발디 선생님 발디 선생님 아 이거지 공부를 안했던 요즘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왔나 봐 나 공부하기 가르기 싫기 때문에 나 요번에도 도망가야 이 랄리 랄리 야 어 발 디메다 오어 어디 교실에서 묵까 친구야 따로 들어오지 뭐 발기 선생님 샌들 남발이 어 아니 묶을 지금 뭐 뭐 2 근육 짱짱발디다! 아니 벽을 뚫고 막 공격을 하네요 맵이 지금 굉장히 재밌네요 특이하게 근육 짱짱발디 그냥 킬러가 나오는게 아니고 블랙킬러? 누구냐 킬러? 누구냐? 내가 킬러다 뭐야? 블랙을 조심해야 되나? 오 뭐야 여기? 우와 나 빛나고 있어 반짝반짝 뭐야? 뭐야 날 누가 밀었는데? 검은색 살인마! 검은색 머리 살인마! 쟤 뭐야? 진짜 나 검은색 머리 살인마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 킬러킬러 단선은 검은색이었는데 저렇게 어둠 속에 킬러가 나타날 줄이야 자 올라가보자 저기서 지금 친구들을 쫓아서 막 열심히 뛰고 있네요 오 이거 꿈인가? 이번에는 저게 뭐야? 광대! 광대 광대 자 광대 킬러를 한번 만나볼까요? 쫄돈! 레츠 고! 문 열려라 창게 뭔가 극장 같은데 느낌이? 문은 안 열리네요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 문이 안 열려요 저 위에 뭐야? 어 갑자기 친구였어 어 저기! 뭐? 저기서 나오나봐 어디 어디 어? 들어갔어 친구가 어 들어왔어? 여기! 어 문이 열렸어 어 문이 열렸어 어? 아 밖으로 따왔는데? 자 오늘은 요렇게 살인자가 나오는 엘리베이터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여러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바랑이는 무섭지 않았다 사실은 무서웠다! 하하하하하 하하하